청주에서 30대 여성 2명이 술에 취해 하천에 뛰어들었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청주시 분평동 무심천 인근에서 행인으로부터 한 여성이 무심천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단을 급파하고 장비 10대와 인력 30명을 투입해 양방향에서 동시 수색을 벌였습니다. 그 결과 신고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14분 만에 1명을, 100m 떨어진 곳에서 57분 만에 다른 1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. 다행히 수위가 성인 허리 높이 정도라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비슷한 시각 인근 길거리에 취한 채 쓰러져 있는 이들의 또 다른 일행을 발견하고 귀가조처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무심천의 한 세월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물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술에 취해 모두 행설수설하는 탓에 조만간 다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